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오늘 오전에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인데 엿새 전에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조명 여부를 둘러싸고 홍 시장과 대구경찰이 충돌한 지 6일 만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찰청을 할까요? 대구광역수사대에서 오늘 대구시청 공보 담당관 씨를 압수수색한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동안의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수사의 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느냐 아닌 거죠.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가 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라. 이건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한무대 한복판에 들어서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중심 세력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데 중심으로 들어와서 한국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언어를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적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 실수도 상당히 꺼려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계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로 준 것이다, 조용히 지내라 그런 뜻이겠죠. 강두혁 의원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광역다치단체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왔었느냐. 물론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진술인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수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그 범죄의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을 발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하되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점상으로는 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글부터 좀 보고 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투브 담당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겠죠. 경찰이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좌파 단체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 상대로 보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건데 장도혁 의원님,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뭐 손표 시장이 직접 쓴 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보좌관실이나 SNS 메시지 관리관이 쓴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께서 평소에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당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시장의 여러 시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까지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시청을 직접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범죄 소명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한,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요. 지금 압수수색이 사실은 남발되죠. 예를 들면 광역단체의 어떤 선거법이 됐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해보고 숙성도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간 건데 홍준표 시장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얘기한 거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관련 뉴스 다시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가 예정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이른 아침부터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그리고 경찰이 가득합니다. 예고했던 무대 설치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차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이른 아침부터 대구시와 대중교통 전용지구 양쪽 출입구를 막아섭니다. 대구시가 협조를 거부하며 우회 조치를 하지 않은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을 다시 우회시켜 집회를 정상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며 현장에 나와 있던 지자체 공무원 400여 명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민 기본권, 통행권 지키겠다는데 경찰이 왜 공무원을 막습니까? 천막과 의자, 우대 설비를 실은 주최측 차량이 진입하는 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30여 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며 주최측 차량을 들여보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은 법원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적법한 집회를 집시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행정 대집행을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저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주초에 저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대나 시민단체하고 경찰에 출동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인데 저렇게 공무원과 경찰에 충돌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장덕윤께서는 판사 셨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누가 더 맞는 건가요? 법률적으로는 전국 최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회에 시위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장기간 예를 들면 도로를 점검하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도로 조명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뭐 예를 들면 하루 시위를 하는데 그런 정도도 도로조명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도로 조명 허가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처의 유권 해석도 받아본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로를 장기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때 시위에 대한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해서 도로조명 허가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그전에 기업축제가 대구에서 15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열렸던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누가 법리적으로 얘기해요. 대구지방경찰청장하고 대구시장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뭐가 어려워.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거고 그러면 대구시장이 대구지방경찰청장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합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광역사 체정과 경찰청장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은 뭐냐 하면 이건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의 뭔가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 가지고 법리적인 논쟁이 지금 와 있는 건데 그동안의 광역사 체정 행사에서 무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법리적으로 논쟁이 됐던 게 어느 수입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구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 있다든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원래 논란이 되는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 논란이 되는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그 국민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만나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해결의 방법보다는 홍준표 시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그럼 이른바 동성애에 대한 이른바 약간의 호모, 뭐 이런 정치적 성향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장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이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중앙정치에 노크를 해서 중앙정치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하나의 정치적 사안이나 현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남지사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자기 정치적 노선을 그었든가 아니면 대구지방 지금 대구시장을 하면서 큐어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큐어 축제는 보수와 진보가 됐든 아니면 세대에 있어서의 여러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지방재산세장은 뉴스에 임물이 잘 안 되니까. 이걸 하나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전선을 형성해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노선, 강압책으로 간 거죠. 그 강압책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또 힘을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싸움은 약간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는 싸움으로 번졌다, 이미.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그렇게 번졌습니다. 문제는 대구에는 대구시장과 대구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죠. 홍 시장이 몇 시간 전에 다시 SNS에 글에 올렸는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썼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올린 글이고요. 바로 조금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경찰청 직원들한테 대구시청 출입을 하지 마라. 대구경찰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야당도 아니고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행포는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섰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과 지자체장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대구 시민이 보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뭐 예를 들면 유권해석으로 이래하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렇게 출입까지 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정치 지도자죠. 홍준표 시장도 당대표도 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대구지방 경찰, 경찰이죠, 경찰청 직원을 시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건 감정인 거죠. 합리적 이성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네요. 대구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감정인 영역이라든가 법리적인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가 고스란히 대구 시민에게 가는 거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이 빨리 좀 화해를 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아니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